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왜 늘어져 보이는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20대의 얼굴, 중간은 40대, 오른쪽은 60대의 얼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얼굴에 윤곽선 쪽부터 보게 되면 20대 때에는 말끔한 이마, 광대, 귀밑, 앞턱 라인을 보이는데 많아요. 중간하에 그 40대에서는 하관이 점점 각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광대 밑 부분이 꺼지면서 신부 몰살이 처지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라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른쪽에 60대로 가게 되면 더욱 심화되는데 왼쪽에 얼굴형의 그 얼굴의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그 upper weighting 위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노화된 얼굴형은 얼굴의 기운이 아래쪽으로 흐르는 그 low weighting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얼굴의 피부가 실제로 처진 것도 있지만 얼굴 조직의 비율 변화로 인하여 얼굴이 늘어져 보이는 이유입니다. 처녀 때에는 안 나타났었지만 중년이 되면서 눈 밑에서부터 다크서클, 그리고 앞볼살 처짐으로 인한 코 옆 팔자주름, 입꼬리를 잡아 끌고 떨어지는 마리오네트 주름 등의 3종 세트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는 60대 때는 더욱 저명하게 되면서 처져보임을 더 악화시켜 보이게 됩니다. 눈 밑 주름 부분은 볼록 튀어나온 눈 밑 지방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 안쪽 결막적으로 흉터가 남지 않게 제거한 다음 다크서클 지방이식을 촘촘하고 미세하게 하게 되면 중간에 40대 눈 밑보다도 그 효과 좋은 결과 흡사 왼쪽에 20대와 같은 눈 밑 피부결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형수술이 발전하였습니다. 핑크색 화살표의 팔자주름이나 파란색 화살표의 마리오네트 주름에 대해서는 차후 동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왼쪽에 20대 그리고 중간에 40대 오른쪽에 60대의 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면 눈의 세로 길이는 20대 40대 60대가 되면서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았는데 이에 원인은 전두근의 수축으로 인해서 눈썹을 올려서 눈을 위로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마의 가로주름들이 피부 밑에 있는 전두근이 수축한 흔적들인데요. 이때 만일 이 주름을 없애려고 이마 가로주름을 없애려고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마 보톡스 맞고 눈썹 하수가 온 것처럼 눈썹이 내려와 눈을 누르게 됩니다. 눈의 세로 길이는 이마 전두근으로 인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의 가로 길이는 왼쪽보다 현저히 줄어드는데 그 원인은 눈을 감거나 찡그릴 때 노란 타원의 눈둘레 근육이 노란 화살표에서 빨간 화살표로 고무줄처럼 수축을 하면서 안쪽 눈꼬리는 제자리에 있는 반면 눈의 바깥쪽 꼬리가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눈 질끈 감기 운동을 50년 60년 하게 되면 젊었을 때에는 길었던 눈 가로 길이가 이렇게 꼬막눈처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과 마찬가지로 이 눈둘레 근육은 30, 40대 때부터 꾸준히 보톡스를 맞아주게 되면 눈 가로 길이가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의 40여 년간의 노화 과정에서 눈밑주름을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눈이 째깐해지는 방법 째깐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져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눈에서부터 입술까지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면서 하관이 눈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지난 27년간을 진료를 하다보니까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눈주름수술 등을 하여 얼굴에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왜 얼굴이 늘어져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시는 중년 이후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화에 따른 얼굴 비율이 어떻게 되면 늘어져 보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